못리즐 40여 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자기수령 차기룡도자에 대한 티없이 깨끗한 숙려심을 인생의 전부로 변함없이 안고 사는 묘성군인들의 이 모습을 위대한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원수님의 심중은 뜨거워지시었습니다. 그처럼 두고두고 잊지 못해 하시고 생존에 늘 회고하시면서도 끝내는 이곳 중대를 다시 찾지 못하신 우리 장군님의 그 아쉬움까지 모두 합쳐 여성군인들에게 뜨거운 오보이 사랑을 거듭히 풀어주신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그들의 무락 없는 총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만나요. 그리고 다시 만나요. 그리고 다시 만나요! 그리고 다시 만나요! IFM !